감자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의미인데 오타안이 아닙니다. 감자가 맞아요.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안 관련 의혹들이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고소고발이 들어갔었던 것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형사 2부로 배정이 됐다. 이 형사 2부 배정이 됐다는 얘기는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을 한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와서 회고록 나오고 하면서 기내시 타지마을 일정에 원래 있었니 많이 이런 얘기가 계속 같이 논란이 빚어졌죠.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윤건영 의원실에서 뭐라고 알림, 보도 문자를 보냈느냐. 김정숙 여사 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기내식, 왜 6천만 원이 넘게 기내식 비용이 들었느냐. 이거 수상하다. 타지마을 일정,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직접 고소장을 김정숙 여사가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우리가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인도를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어요. 아주 공을 들였기 때문에 여사님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셨죠.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의무법한 행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버릇 고쳐야죠. 이거는 김정숙 여사에게도 별로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를 훼손하는 지석에 맺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건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얘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영주 대변인. 그런데 보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런 워딩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흔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매우 화가 났다라고 봐야죠. 매우 화가 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냐면 그냥 적당히 어느 선에서 물러나게끔 이걸 정쟁으로 배현진 의원이 활용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 당내에서 입지를 점핑을 하기 위해서 친윤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몸값을 올리는 것인데 정쟁으로 좀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면에서는 그냥 설명을 계속 상세하게 해줬어요. 사실이 이렇다.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참다 참다 못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회를 하더라도 버릇을 고쳐야만 어떤 사실이 다른 걸 가지고 어떤 괴롭히고 명예를 선언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한 대 툭 때리고요. 한 100대는 맞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맞대가 하는 거 보면 또 우기더라고요. 뭐 기내식을 얘기한 적 없다, 밥값을 얘기한 적 없다 하는데 결국에는 법으로 가서 본인이 책임지는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진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맞대응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배현진 의원 어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소가 됐다라는 얘기를 보고 뭐라고 올렸느냐.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애가 밝힌 하나 봅니다.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저절로 밝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시길요. 문김 내외분과 도종환, 고민정, 윤건영, 삼총사님. 나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다. 검찰 수사하면 다 나올 거다. 회고록 들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닳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가 닳는다는 것은 오히려 배현진 의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김종순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이제 사실상 논란이 종식됐거든요.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것이 특별식, 고가의 특별식 문제였는데 김종순 여사는 4끼에 105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 한 끼당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고 역대 여사들 해외 갈 때와 똑같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밝혀진 사실이고요. 또 셀프 초청은 했지만 결국은 인도 모디 총리가 직접 김종순 여사를 초청했다는 초청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에 대한 평가나 논란은 종식이 되었는데 배현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과있던 표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지 물론 김종순 여사가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나시니까 고소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사과를 하면 그 허위 사실이 있어서 고소를 하는 건지 기내식만 하더라도 6,300만 원 부분에 사실 우리가 배달을 하면 배달료가 예를 들면 1만 5천 원이면 예를 들면 식비가 1만 원이고 배달료가 5천 원이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다 1만 5천 원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문체부의 예산으로 있는 6,3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기내식비로 맞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또 허위 사실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건지 이걸 통해서 배현진 의원의 어떤 몸값만 저는 볼 때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서 대변인님. 그러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배현진 의원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 대통령을 직격한 거다. 그럼요. 이게 빈대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다 태워버렸어요. 예비비 지금 4억 원 해서 이거를 밝히자 하는데 그러면 532억 다 공개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곳간 비상금 532억 가지고요.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뭘 먹고 다녔는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먹겠어요? 김정수 교수가 많이 먹겠어요? 술을 마셔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개인 돈으로 먹겠습니까? 예비비 가지고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썼던 겁니다. 결국에는 배현진 의원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 해외 순방을 다 공개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 짧게. 짧게만 한 마디. 민주당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순방하고 지금 김정수 교수님의 여사 타지마을 방문하고 지금 동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동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정수 교수님의 여사 단독 방문을 두고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거니 그걸 동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격이 아닌데 자꾸 비교하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격이 아닌 Guardia vo Central America 난 사실상 ellos 한글자막 by 한효정